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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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미니쿠퍼 클럽맨 2세대 하위 차량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8000km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 보증 202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수모품은 5년 6만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공의 3종 차량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경정비 모두 마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차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0점 맞췄고요 5.76으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파이드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17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공간 확인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내쪽 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 다 브릿지 스톤이고요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8,253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에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에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위미러 있고요 위에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반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1열의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밑에 보시면 USB 단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시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위에 보시면 2열에도 썬루프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좌측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미니쿠퍼 클럽맨 2세대 하위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공해 3종 차량이고 기본적인 경정비 모두 마치셨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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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